지난 이야기 웨스트엠의 감독으로 부임한 앙크 향상 댄스토드에 반해 감독 능력은 우하향을 그리며 어찌저찌 시즌을 끝마치게 되는데 다 봤고 구단의 비전 그렇게 합시다 어머 선생님 저 자르신다 그러더니 뭐 설리번 선생님 말씀이 좀 밝히셨네 왜 명장을 잘라내니까 좀 아쉬우신가 내가 두번째 시즌 팀미팅 오랜만이다 아 난 니들이 유로파로 향해 얼마 주는데 아 900억은 무슨 어디 코에 묻혀 이걸 배신하지 않지 배신은 2호비 있으면 나쁘지 않을 선수 얘잖아 뮌예즈가 그죠 뮌예즈 나쁘지 않은데 에이 헐값에 와야지 좋다 요것도 좀 줄이고 어때 오케이 좋아 160억에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루턴타운 어딨어요 어허허허허허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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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못 배워왔던 선수들하고 얘기 좀 해도 되나 오케이 오케이 받은 거야 740억 아 좀 적잔데 팔리냐 아까 보니까 1100억이던데요 뭐가 돈이 있어야 사지 오 조금만 더 비싸면 되는데 오 아예 아예 못 살 선수는 또 아니네 정 안 되면 웨스템 런치면 된다고요 그래 마저 런치면 되지 뭐 하하하하 어 방출 오 꿀맛이 어 꿀맛이 하나 남았구나 그래 이런 애들도 하나씩 있으면 좋아 그것도 FA인데 뭐 조리준휘는 빌드업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만 깎자 FA니까 저를 쫓아내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말씀해 보시죠 네 경력을 위해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해 전 떠나지 않습니다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어 하하 조만간 저와 다시 얘기하실 날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감독이 나가라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꺼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 가자 어디서 급떨어진 것들이 다 나갈 새끼들만 여기 쥐에 모였구만 나갈 새끼들만 들어와 이들한테는 안판다 그러고 팔거야 재계약도 안하고 이런 선수는 남을 가치가 없 어? 하하하하하하 이 새끼 말하라고 봐라 간단하게 말해서 알라스르는 여기보다 높은 주급을 줄 수 있습니다 돈도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어요 맞는 말이라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오케이 너와 900억 같이 나지 기존요 1100억을 갖고 왔어? 에드손 알바에서 하나에? 야 알라스르는 완전히 그냥 웨스트엠을 털어먹네 아아 하하 하하 치치치치치치 수비형 미트패더가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알바레스 가잖아 에이 진짜 맞아? 주황 팔리냐는 풀럼에서 웨스트엠으로 영입된 가장 최근 선수입니다 자꾸 왜 그 팀의 선수만 영입하십니까?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트 아이쿠 하하하 발리냐 좋다 수책 잘 뿌려졌고 도티 솔란케 아우 어 좋다 잘 좋다 수책 아 저거 나갈 마음 정했네 저거 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솔랑케 아우 솔랑케 얼마주고 샀지? 하도 산산수가 많아서 지금 제법 이것저것 으악 역시 가민스키야 가민슈키 가민슈키 안 돼 자 몇 남아? PK 떴죠? PK죠 정답입니다 구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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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무슨 헤더야 우와 얘네 헤더 왜 이래 방금 누가 준거야 이거 서머빌이 서머빌이 진짜 솔직히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머빌이? 중요할 때마다 빠져 봐봐 지금도 부상이면 안 되는 애가 또 부상 당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팔밀리 판매 프리미어리그 푸부부부부 야쿠두스 네트 서머빌 솔랑케면 공격진 진짜 어마어마해지긴 했다 너무 좋지? 네트 원투 원투 아이 네트 잘못쌌다 큰일났다 서머빌하고 네트 잘못쌌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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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우 좋아 서머빌 야야야야야 잠깐만 스톱 스톱 야야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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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아 수책을 쓰고 앉아있으니 수책을 팔아야되는데 됐다 우와 네트 왜왜 너 없어 이거 누구 없고 nightmare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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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n't you stay edeun 좋아. 제 2x1 ен 2x2 좋 1x2 1x2 살짝 좋 수체 그렇지 역시 우리의 주장 역시 우리의 주장 수체 와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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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 그렇지이이이이이이이이 debit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아 나한테 사인해준 안졸임이다 되게 나한테 살갑게 해줬는데 아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왜 팔아 이런 애를 아 4억 4억 와 와 와 와 형하고 해 형하고 데프스용 오케이 오케이 써머빌 아 잘하는 게 뭐야 도대체 써머빌 잘하는 게 뭐야 요게 막판이 있니 안 돼 진짜 매력적이네 술랑캐도 나이스 컷 써머빈 마지막 기회다 너 에이 어 PK 그것도 그리고 그때는 할부도 잘 안 끊을 때도 거의 한찰박진 거였어 어 리브라멘트 뭐야 어머 아 이렇게 한 방을 났나 와 노팅헌 포레스트 뭐야 감독이 누군데 우와 누누 뭐야 하하하하 메뉴는 지단이었나? 지단 어 맞아 대시안 감독이었어 맞아 맞아 야 여기도 라인업 짱짱하다 나겔스만이 여기 왔다니까 하하하하하하 안크가 왜 토너먼트에 강한지 니들이 보여줘야지 가자 아 근데 라인업도 우리도 이제 나쁘지 않아 어 어디가서 밀리는 라인업은 아닙니다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야 그리고 측면 노리자 어차피 체시의 측면은 헐걸어 누구보다 내가 그걸 잘하니까 날 믿어봐 어 내가 아는 체시는 그래 나 믿고 한번 해봐 그렇지 쿠두스 곰쿠두스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안크한테 지는 게 왜요 그러니까 나를 뽑았어야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야 역시 파머인데 어 개판 잘 나왔다 나도 모르고 좋아할 뻔했어 하하하하 나 모르고 모르고 좋아할 뻔 하하하하 저게 아 파머 좋은데 어 저걸 어떻게 막아야되지 파머 어이씨 야 이게 상대니까 진짜 힘드네 파머는 와 씨 자 실수하고 실수하고 여기서 실수 나오고 그렇지 컷 나이스 아 내 툴을 빼 오 좋아 쿠두스 크라스 하하하하 아 이게 왜 푸두스 해저축구입니까 파머 해저축구입니까 파머 해저축구입니까 저쪽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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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길 얼마나 부상이야 아이그 구름염자면 그냥 파스 뿌려 그럼 돼 킬먼 살리수 보자 살리수 220 오 금액은 괜찮은데? 아 그렇지 빠른 것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아니 뭐 이래 대진이 아 1등이야 심지어 아스날 지금 아르데타 미쳤어 여기서도 아 좋다 아 오 됐어 이걸 일자리를 그렇게 야 서머빌 어떻게 하냐 저거 아 네트가 괜찮으면 써모빌이 문제고 써모빌이 괜찮으면 네트가 문제고 써모빌이 괜찮으면 네트가 문제고 나이스컷 비등비등하다잉 아 수채가 너 아까부터 뭐해 아 수채 진짜 빠질래 진짜 잘 싸우고 있네요 그래도 진짜 오? 백나마아그 아 공정한 결과인 거 같긴 하다 아 근데 우리가 더 잘했어 이게 너무 열받아 팀 리더라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F&M 이 시스템은 진짜 빨리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게 팀 리더라서 경기력이 나쁘는데 그냥 뛰켜야 돼 난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이게 이적 시장 좀 더 뒤져 봐야겠다 그러면 자네는 222억에 분할 지급으로 두 번을 주는데 어허 또 돈독 또 돈독 요거면 되는 선수 가지고 그래 장난질을 자꾸 할라 그래 안녕하세요 큰일 오케 오요 야 으이구 아이고 우리 구단 구단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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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있구 장장맨이야 아니 저 우와 야 야 야 피지컬 왜 이 모양이야 시작은 중원에서 시작할지라도 그렇지 네트 그렇지 아 그렇지 오 좋아 굿패스 아 수책 제휴 아 일부러 그러나 아 이거 수책 이거 일부러 그러나 와 다 된 경기에 이렇게 총을 치나 아 아 아 아니람? 물병이나 맞아 아니람? 물병 맞아볼래 야 애들이 고생고생해서 다 하 너 갈 때 찾아 갈 때 찾아 다음 경기가 또 아 맞다 카라바오컵 아 죽여라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일정 너무 헬이다 이거 우려는 뭐가 우려야? 감독이 몇 번이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 우려됩니다 내려가라고 밑으로 응? 안 그래도 열받아 있으니까 닫고 있으라고 입을 부하직원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자 싸비우 좋아 솔랑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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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야 그 새끼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치?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경기가 되잖아 너무 잘하니까 이게 슬슬 교체는 해야겠네 지친 게 보인다 으으으으 도망 에이 에이 아 태용애르난드 스냅볼은 진짜 손 넘었네 어? 우와 뭐야 이거 제발 와 나키야 나키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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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우, 잘 때렸는데. 조르진이요? F1로 데리고 오기도 했고, 백업 멤버죠. 우와, 솔랑키 개잘하네. 와우, 골포스트. 나이스 컷. 써머빌. 좋아. 그래, 별초부원이냐? 써머빌. 가자. 좋아, 좋은 패스였어. 써머빌, 해발. 써머빌. 2라운드, 3라운드에 아스날 최신 만난 건 우리밖에 없을걸? 다 꺾었다. 울부스! 야, 요거풀 울부스한테 짓나니. 아니, 고사를 지내라, 그냥 망하라고.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 고사를. 후방 패스가 이러면 안 돼. 아, 이거봐봐. 아, 에이. 와아. 뭐 그렇게 들어가나? 오오, 거기서 뭐해? 오, 제발. 설마. 설마. 주제사? 주제를 모르죠? 아하하하. 어. ュ흥, 잘 Board, Aw. 와아아.. 우와 쏟양킬 우와 벤나마도 팔까말도 고민했었는데 우와어어우!!!! 베나마 Experience 리버플을 시종기관 뚜들기다가 결국에 이겨버리자네 나는 이焦이만큼은 자 잠시 아 이건 개업사다 진짜 자 가자 코르네 길게 줘 됐다 서머빌 야 니가 한번 보여줄 때가 됐어 서머빌아 서머빌 서머빌 됐어 잘하고있는감도 경제라는건 바보같은짓이야 됐지 에반보거스? 에반보거스는 에바야 소 4 할 수 있어.. 할수 있다고 힘내 자식들아 나 동기부여감독이야 힘내 너 세 번째인데 임마 Ihnen 보라인 누군지 당황 어우, 미친 거지? 아, 그걸 못 맞... 제발... 고독불이 제발... 자, 가자. 자, 내 눈 똑바로 봐! 내 눈 똑바로 봐. 우린 할 수 있어! 우리 팀 리그 성적이 왜 이 모양인가요? 아, 성남아, 만족하지? 아이, 그럼요. 저도... 저도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시겠어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는데... 세력구도 이건가? 아, 여기 있다! 얘들아... 나 좀 살려줘. 얘들아, 나 좀 살려줘. 야, 내가 니네 다 데리고 왔잖아. 나 좀 한 번만 살려줘. 그러니까... 나 좀 파이팅하자고! 우리 무조건 살아남자! 우리 오래가자! 됐다! 됐어! 그렇지! 그렇지! 아, 노팅홈은 잡아야 되는데... 카라바워크 8강이란 말이야, 벌써? 그렇지! 가자! 아, 뭐야 이게... 에이...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도 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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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갖고 이렇게 갔어야지... 에이... 불안하다, 어째? 하하하하... 또 볼 돌리는 게 불안... 불안해... 그거 막아봐... 저럴 줄 알았어... 지금 제일 지쳐있는 게 누구야? 빨리냐? 빼고 잉스 막어! 투톱으로 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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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ertas out 오! 됐다! 잉스야 가자! 잉스야! 됬어! 잉스 phi 까두쑈 까두쑈 까두쑈